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내일 시작합니다. 이번 국감은 다음 달 1일까지 총 26일 동안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중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국감에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전면 부각해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의혹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김건희 여사 의혹을 파헤치는 일명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도 채택했습니다.